17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형 문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접근법을 알고 계셔야 되요 확인을 한번 해보죠 a 기계는 1대를 사용하면 8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일이 끝나는 걸 우리가 항상 뭐로 놓기로 했죠 1로 놓기로 했죠 그러면 이 a라는 기계는 1시간에 8분의 1만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괜찮죠 자 이번에는 b 기계는 12시간이 걸려요 전체를 1로 보는 거기 때문에 12시간이 걸린다라는 건 1시간에 12분의 1만큼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때 a b를 합쳐서 10대를 사용할 거예요 어떤 기계가 몇 대인지는 아직 몰라요 10대를 사용하는데 1시간 이내에 끝나려고 합니다 이 기계가 몇 대 이상 필요한가요 라고 한 거네요 그러면 a 기계가 몇 대 필요해요 라고 했으니까 a 기계는 x대에 있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a 기계는 8분의 1씩 x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괜찮나요 원래 1시간에 8분의 1을 하는 건데 이 8분의 1이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12분의 1이라는 b 기계는 12분의 1씩 하는 애들이 여러 대가 있는 거죠 그게 몇 대냐면 전체 10대 중에서 a가 아닌 것들이 전부 다 b 기계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? 그러면 8분의 1만큼을 하는 x개의 기계와 12분의 1만큼을 하는 10마이나 x개의 기계가 합쳐져서 1이 돼야 돼요 근데 1시간 이내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들이 일을 한 결과가 1보다는 커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될까요? 왜냐하면 엄청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50분에 끝날 수도 있고 40분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 1이라는 값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가 있겠다 1보다 얼른 커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? 자 그러면 우린 양변에 8과 12의 공배수를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8과 12의 공배수는 양변에 똑같이 24를 곱해서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3x가 되겠고요 2, 10 빼기 x 했다가 24다라고 되겠네요 3x 더하기 20 빼기 2x 얘가 24라고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산하면 x가 되겠고 넘어가면 4다라고 만들어지죠 x 기계가 4대 이상 있으면 그러니까 a 기계가 4대, 5대, 6대 그 이상은 상관없어요 최소 4대 이상은 있어줘야 2개의 기계가 합쳐서 10대일 때 1시간 이내에 작업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대 이상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하고자 하는 a 기계의 개수를 x로 놓았기 때문에 내가 구한 부등식의 답이 바로 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? 4대 이상은 어떻게 한번 더 하지 않을까요? 2대 이상은 9대 이상으로 제가 원하는 값은 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감사합니다.